여기가 이제 그 방입니다. 사랑방 그리고 여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예요 식당 식당이라니요 부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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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엌입니다. 이게 실제로 여기서 사셨었어요 김준 선생님이. 또 죄송한데 몇 분이 사셨어요? 진짜 부자셨네요. 몇 분이 이러고 살아요? 삼대가. 삼대가? 삼대가. 여기는 이제 500에 20. 월세를 좀 주셨었고 날이. 진짜 진지하게 좀 물어보고 싶때라도 장난치시고. 누가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. 공부하고 싶다. 시청자 여러분 장난입니까? 아 죄송합니다. 저를 때려주세요. 아 진짜. 김준 선생님 이러면 안 돼요 진짜. 알겠습니다.